오늘 쿠크 갈꺼야, 오늘 쿠크 갈껀데 나 1510인데 오늘 1490으로 갈기로 했어 늦으면 버린다는데? 야 만찬 먹는다 안했어? 만찬 안 먹어? 만찬 어디서 먹어야 돼? 여기로 와야지 아 문으로 가는 거야? 문으로 가는 거래 아 문으로.. 어떻게 가 문으로? 문! 야! 거짓말.. 미안해 아 짜증나네? 어 뭐야? 바로 시작이야? 쟤 뭐야? 쟤 변했어 야 너 벌써 변하면 어떡해 뭐더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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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? 아! 어? 야 이거.. 야 얘들아! 어? 반대.. 아니 반대 방패 없는 데서 치는 거 아니야? 근데 얘들아 방금 어디 갔었어? 아니 방금 무력화 시켰어야 돼 아니 그럼 니네 왜 다 광대야? 좀 당황스럽다 이거야 이거 무력화! 이거 무력화 시켜야 돼! 어? 야 우리 시간 안정했어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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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조졌다! 어? 그러면 가운데서 저쪽을 봐야 돼! 야 우리 생각보다 잘할지도? 야 이거 어떡해! 뒤돌면 다른 거? 다이아몬! 다이아몬! 나 기절함! 아! 야야야! 카드! 카드 멍어주라고! 카드 멍어주라고! 카드.. 카드 멍.. 예라이씨! 어 저 뭐야 저 뭐야 어? 모든 alley 같은 무늬 밟기? 같은 무늬 오케이? 어? 이제 돌아가는 거야? 아 뭐야 아 이제 돌아가는 거야? 나 왜 피 달아? 나 왜 피 달아? 나 왜 피 달아? 어? 야 나와 나와!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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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왜 맞아? 다이아였잖아 어? 바뀌었네? 야 빨리 깨 빨리 깨 죽여 죽여 없애 깼냐? 예 뭐야 끝이야? 뭐야 1광 광 때려 얘들아 우리 2광 가기 전에 봐야 돼 뭐야 바로 시작이야? 바로였어? 아 몰랐어 먹어봐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어 뭐야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어 얘들아 살아나 난 무적임 어 변신함 공략 보지 말고 해보자고? 또라이야? 그게 무슨 소리야 할만해 보인다고? 뭐가 할만해 보이는데 어 어 뭐야 이거? 뭔데 뭔데 이거 여기? 오키 어? 뭐야 아 오키오키 아 오키오키 이야미암 나갔다 아 어디 가는데 찾을 수 있을까? 뭘 뭘 찾아 빨리 뭔데 알려줘 미루 속에서 광대를 찾으라고? 찾았다 이 개누새끼 이누새끼야 타야아 그 있다 이 녀석 어 어 여기까지 전부 다 살아있어야 된대 아 그거 정하고 가자 그러면 미루에서 내가 봐야 돼? 그건 아니야? 그럼 반칙이야? 왜? 아 방송에 보이니까 그건 반칙이야? 진짜 그런 마인드 진짜 맘에 안 들어 아니 뭐 죄다 반칙이래 가자 그래 나이스 진짜 피해 아 진짜 낙사 하나 안 하나 확인한거죠 어 야야 파란색 파란색이 들어가 아 파란색 들어가니까 살전대? 어 뭐야 나 빨간색인가? 왜? 난 왜 빨간색이야? 뭐지? 뭔 차이야? 아 빨강이 두명? 아니 공략 안 보고 오니까 이러잖아 어 야야야 여기 여기 서있다가 피해 아앍 아하 아하 어? 아니 이게 뭐야 자 드가자 드가자 크로버 출구 찾음 끝 어? 야 잠깐만 아 아 아 어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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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세 명이 너네 그 맞음?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 됐다 er 어흐 아 또 나야? 카운트 성공 75 모임 뭐야 이거 야 이거 깨야 돼? 첫 번째 나 아님 이게 첫 번째잖아 이거 나 아님 들어갔냐? 파란색임 에헤 아 뭐야 나야? 살려줘 얘들아 무력화 무력화해야해 무력화해야해 무력화해 무력화 뛰어 야 야 나 죽어 하! 살았다 어우씨 뒤질뻔했네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핰 살려주사 갈고리새끼야 아 제발 나 안이어라 제발 나이스 거기 좀 공포스럽더라고 아아 또 걸려 하하 하하 하하하 쉬라 조졌다 아아 하지마 아핰 uk 으한 half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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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! 헐, 변신이 안돼. 캣지롱. 가볼게. 무슨 색? 파란색? 야, 공격버튼이 뭐임? 어, 공격버튼. 큐 이 녀석아. 앗! 어? 어? 죄송해요. 어? 아잇. 아잇. 미안해. 어? 네어그린이네? 후수긴 했네.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미친 정신 나가겠어요. 야, 이건 피알했음! 이건 그냥 피알했음! 야야야야, 나 너무 느려! 꺼져, 꺼져! 꺼지라고!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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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얼해! 이제 보냐? 와 이제 처음 보냐? 깨우 으악 아 해골 예수 아 잠깐만 이거 맞아요? 님들아 나 없이 깨지마 어 어머 아니 야 잠깐만 망치는 망친 피해 피해 망치 으악 으악 고생했다 나도 하루만에 못 깰 줄은 몰랐어 쿠크는 아마 약속을 다시 잡아가지고 갈 것 같아 아니 어제 11시간 11시간도 아니잖아 10시간 반 못 깼어 쿠크 한 명 출근해가지고 쿠크 3관에서 계속 못 깼어 3관 그 발판까지 딱 한 번 봤어요 3명 처음이야 3명 처음이야 가능? 다다 아니 발가락에도 맞지마 아 안돼 야 아니 맨 아래 어디 맨 아래 어디 여기 여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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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난나가 뭐야? 이게 이난나인가? 지켜줘 지켜줘 지켜주세요 아니 이거 할 수 있어?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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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여 대충 나? 아 오케이 알겠어 자 질 하자 질 해보자 지금 앞에 자리가 어디야? 거기 야 선물 지지게 된대요 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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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지금 이 자리? 지금 이 자리? 깨? 이걸 깨? 보호가야겠어 아 아니 근데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오목두는 거 모르겠어 여덟 시간 45분? 와 이걸 깼네 와 쿡크 안 죽은 거야? 뭐야? 아 놀아준 거야? 준피의 60이 진짜 엄크 끝나고 나니까 게임이 깨져있다? 이건 엄크가 다 했다